보여요? 잘? 안 넣어진거야! 가이자 입어! 아 진짜.. 바나나? 내가 지금까지 볼게 보호하고 결이야 안녕 잘가 들어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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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아 들어갈까? 야 맥주가자! 우와! 우리 여기 냉장고 있는 거 다 공짜라며 어 레드불 도 있어요? 레드불 우유 우리가 사온 맥주.. 아 소주도 빨리 넣어야 되는데 많이 줬네 오 많다 맥주가 12병이야 아니 하나? 아니야 이 방은 엄청 크다 와 엄청 크다 이 방은 무슨 와 예쁘다 다른 방 하나 더 있는데 이거 뭐 편한 사람끼리 자야 돼? 불편한 사람끼리 자야 돼? 아 정확한 분메이지만 어? 우리 조금이라도 어색한 사이끼리 자야 돼 우리 조금이라도 어색한 사이끼리 자야 돼 방정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단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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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단판 단판 무슨 1층 방을 이렇게 사수하려고 난리야 안 내면 지인공 가위라이버 안 내면 지인공 가위라이버 안 내면 지인공 가위라이버 야잉 아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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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내면 지인공 가위라이버 아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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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만 뭐야 나윤언니랑 정윤언니 1층이야? 아니 아니 우리 클래스 이제 골라야 돼 응 죽인 사람이 1층이야 이제 둘 중에 한 명 안 내면 지인공 가위라이버 아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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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오늘 마사지 받고 방에 가서 씻고 보미 파티하고 그리고 저녁 먹으러 갈 것 같아요 아마 방에 가시면 놀라지 않을까요? 잘 찍어야 되는데 오늘 저희의 미션은 보미를 울리기 그냥 은혜 과일 닫고 있어? 헉 너네 문을 왜 닫고 갔어? 그만해 뭐야 진짜 벌렸어? 아 벌렸어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오 뭐야 하야 이 영상을 보내드리면 그렇게 노래를 들어서 이렇게 받고 아 그래서 연락이 안 되나봐 그래서 좋은 시간에는 이렇게 되겠으나 오늘 결혼한 다음에 동생들 친구들이 파티도 해주고 정말 인사하는 것 같아 오늘 정말 수고 많았고 이번에는 남자친구가 아닌 남편으로서 여기다 더 경기 잘할 수 있도록 오빠가 많이 노력하고 도와줄게 몸조심히 잘 놀다와 기다리고 있을게 기다려 기다려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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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하고 또 오빠랑도 행복하게 알콩달콩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그럼 너무 축하해 축하해 오늘 재미있게 옵션 호미 안 울어? 우는 거 아니야? 안 울어? 왜 안 울어? 왜 안 울어? 빨리 결혼해라 나도 이런거 하고싶다 왜 이렇게 웃겨 이러게 안 울어 찍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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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가봐 볼샷 찍히고있어야 돼 아 좋아 좋아 네 이제 어떻게 해? 저희는 이제 자려고 방으로 다 들어갔어요 지금 여기 시간 새벽 거의 2시가 다 돼갔거든요. 그러면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4시? 여자들끼리 이렇게 만나면 수다가 끝이 없어요. 저의 룸메이트 지혜랑 저는 잘 자겠습니다. 그래도 가위바위보 해서 나름 이겼기 때문에 1인 1침대를 얻게 되었죠. 그러면 저는 이만 자고 일어날게요. 내일 만나요. 지혜 안녕. 굿나잇. 저희 자다가 일어났는데 이거 소리 들리세요? 전 진짜 무슨 뒤에 샤워하는 줄 알았는데 방에 물이 이렇게 새서 지금 이곳이랑 여기가 지금 다 물이에요. 와우. 야. 가자. 잠깐. 빨리 빨리 빨리. 빨리 빨리. 안 돼. 안 돼. 위험해 위험해. 다시 돌아가자께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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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. 살짝 타 봐. 살짝 타 봐. 살짝 타 봐. 내가 혼자 안 죽어? 너 일단 타. 지혜야. 같이 타. 하셔. 지금라 소스가. 네. 켜차. ㅋㅋㅋㅋ 일상은 훅 참아요 화이트 다는 밀키 벽 어느새 마치네 야 니까 아 이거 어떡해 아이 안 꺾이는 사람이야 나 안 꺾이 아니야 안 꺾이 아 이게 무거운 거야! 힘들어요. 저희 지금 수영장에서 좀 놀다가 다시 샤워하고 이제 다낭 근처에 코아인이라는 동네에 아마 갈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다들 준비하고 있어서 너무나 재미난 추억 친구들하고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. 조금 이따 또 만나요. 가위바위보 하자! 안 내리신 거 가위바위보! 안 내리신 거 가위바위보! 안 내리신 거 가위바위보! 아 창피해! 아 창피해! 저 사람이 뭐 한다고? 저거 옷 입고! 가위바위보! 젖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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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젖어! 안 내리신 거 가위바위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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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얘들아 나 빼고 한 번만! 그러니까 한 번! 나 껴가지고 한 번 더 해서! 아니 갑자기 왜..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? 야 너 유튜버 하니까! 나 왜 나 입어야 되는데! 유튜버 하니까 보여줘야지! 유튜버는 무조건 입어야 돼 이런 거! 입어야 돼! 이거 예쁜데? 모자를 고르고 있어요. 아니 왜 뒷모습만 봐도 웃겨! 갑자기 쿵푸팬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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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쿵푸팬더 잘 실망하겠다! 어떻게 라스베가스에서 운동할 때 저런 거! 펄팅 연습할 때! 네 좋아요! 근데 얘 스윙하면 안 떨어지겠냐? 저 주에서! 한 번 더 해줘요! 한 번 더 해줘요! 아하하하하하 야 여기서 망고스틴 살면서 좀 사! 망고스틴 산다메! 오늘은 외식 안 하고! 여기 숙소에서 가져온 음식이랑 이렇게 조금 단순하게 차렸어요! 그래서 이거 먹고 뭘 할지 모르겠어요! 아직 남아있는 과자가 너무 많아요! 진짜! 먹고 중간에 헬스장 가서 칼로리 소모하고 와서 다시 먹어야 될 거 같아요! 많이 먹어! 많이 먹어! 많이 먹어! 밥 먹고 올게요! 고마워! 고마워! 보미야! 보미야! 여행 어땠어? 행복했어! 행복했어! 좋은 추억이 될 거 같아? 당연하지! 또 감정 잡는 거야 지금? 나 눈물 날 거 같아! 내가 그때 울지 못 해가지고! 후회스럽지! 풀 영상을 다시 한 번 나연이 집에서 보기로! 지혜야! 지혜야! 지혜는 어땠어? 솔직히 투어 다니면서 우리가 친하다 친하다 해도 진짜 알지는 못한 부분들을 좀 많이 하고 많이 더 친해진 느낌? 친하다는 말을 좀 쉽게 쓸 수 있고 더 가까워졌다는 말이죠! 그러니까 깊이가 우리가 깊어진 거 같아 이번 여행을 통해서 응 우리가 앞으로 또 올해뿐만 아니라 계속 이어가자고 우리가 그랬잖아 언제 한 후에도 그때 되면 더 어떨까? 일단 사진을 많이 찍어가지고 남은 게 진짜 사진 밖에 없어! 보이는 것도 맞고 마음속에도 맞고 회장님! 나 지금 못해 알았어! 하늘아! 하늘 어디가? 쇠물이야 너무 쇠물이야 지금 와 나는 예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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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예쁘다고 하는 거 같은데 그냥? 아니야 나 근데 목소리가 맛있거든 그래서 어떤데 우리 어쨌든 친구들끼리 이렇게 같이 음 괜찮아요 솔직히 그냥 시간 맞춰서 밖에서 밥 먹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여행을 오게 됐다는 게 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7명 6명을 너네를 바라보고 있는 거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았어 연예인 보는 느낌이야? 어 맞아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는 어땠어? 이번 여행? 나는 완전 어 진짜 사이가 깊어진 거 같아서 진짜 비밀 없는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게 나는 되게 행복하고 그리고 진짜 많은 추억을 얻어가는 거 같아요 지금 친구들은 다 체크인 했고요 어 저희 여기서 다 헤어져야 하는데 왜냐면 제가 한국으로 안 가고 저는 여기서 바로 태국으로 또 가거든요 그래서 어 친구들은 이미 체크인을 했고 제가 아직 시간이 좀 더 늦은 비행기여서 지금 다 같이 커피 마시러 가고 있어요 지금 다 같이 커피 마시러 가고 있어요 잘가 안녕 안녕 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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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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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더 많은 영상 보여드릴 테니까요 나연 이 집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팡팡